아이쿠! 재곤들 안녕, 제이제이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싹 한 바퀴 구경을 하는데 너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오늘은 그 물건을 리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떤 제품을 샀냐? 짜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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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렛 이겁니다! 냄비예요, 냄비. 근데 특별한 냄비냐? 아니에요 전골 냄비인데 짜자잔 반반 냄비 쿼거집 막 이런데 가면은 반반 냄비들 많잖아요 그거를 진짜 가정집에서 쓸 수도 있게 마트 같은 데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좋은 기록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덕분에 하나 걸렀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JJTV 자 그렇습니다 오늘 JJ가 리뷰할 제품 바로 반반 냄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석을 붙여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엔간하면 인덕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뎅으로 된 것들도 많던데 스뎅보다는 코팅에 대한 요게 좀 더 좋아가지고 이거를 샀고 가격은 2만 얼마 정도 했던 것 같고 리뷰를 더 할 게 있나?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틈새라면 매운 짜장 그리고 틈새라면 매운 카레 신제품이다 하고 리뷰를 하기엔 철이 조금 지났죠 요거 산 김에 끓여볼까 해갖고 지금 갖고 왔어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나도 알아 그냥 먹으려고 켰어요 방송 자꾸만 리뷰 쪽으로 붙이려니까 좀 힘드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댓글로 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? 리뷰는 이용을 당한 수준의 먹방이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그냥 자 물을 따로따로 이렇게 물을 부어줘야 되나? 요게 좀 살짝 귀찮은... 아...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... 모세의 기적 제가 먹방 유튜버 지금 5년차의 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면이 잘 끓이면은 3개씩 들어갑니다 3개씩 들어가는데 3개 끓이면은 좀 짤 거 같아갖고 2개 하고서 반갈죽 딱 해서 놓으면은 맞을 거 같아요 뭐 리뷰를 할 게 그렇게 없네요 음... 잘 끓어요 물이 음... 근데 물의 양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요쪽이 조금 더 빨리 끓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요기 먼저 면 놓고 그 다음에 딱 요기다가 넣으면 아... 반갈죽 해야되네 많이 들어가려면 면을 부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했다가 큰일 나 어... 이게 면을 요렇게 갈랐다고 불편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댓글에다가 아... 그거 불편해서 못 보겠네 그러면은 죄송하진 않아요 원래 우리 집에 와이프가 지금 있었으면은 한 3개씩 끓였을 텐데 혼자 먹어야 되니까 2개씩만 하면 좋을 거 같아 냄비 좋죠? 그쵸? 좋대요 여러분 리뷰를 댓글로 대신해주고 계시네 물을 버리는 면을 끓이기는 쉽지가 않네요 물 버리다 면 다 버릴 거 같아 이거 국물 요리들을 해서 드시면은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이쪽에는 카레 이쪽에는 짜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얼마나 맵냐가 아니고 이렇게 섞인 거는 얼마나 맛있게 맵냐 예전에나 그냥 맵기만 한 그런 음식들이 한창 인기가 많은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매우면서 맛도 있어야 됩니다 맛있어야 된다고 매운 컨셉에 라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맛있게 매운 정도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게 요즘은 조금 중요하지 않나 비벼봅시다 아 이거 좋네 두 개를 동시에 비빌 수 있어 두 개를 한 번에 끓이긴 되게 편하네 지금 딱 좋아 자박자박 이거죠 오케이 김치 있죠? 딱 열면은 딱! 김치! 딱! 오늘의 음료수는 쿨피스를 준비를 했어요 쿨피스 혹시나 너무 매울까 봐 제가 틈새라면 극한 체험 그것도 먹어봤지만 꽤나 매웠어 근데 그것만큼 매울지 그냥 일반적인 틈새라면에다 양념이 추가된 느낌일지 나는 오히려 조금 덜 매웠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매운 거는 뭐 한 번 재미삼아 먹을 수 있지만 재미삼아 먹다가 속이 뒤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매운 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짜잔 짜잔 짜장부터 한 번 갈게요 자 틈새라면 볶음면 짜장 오 냄새가 칼칼하고 해서 짜장 향이 같이 올라오네 와 와 좋다 제가 평상시에 짜파게티랑 불닭을 반반씩 섞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매콤하긴 한데 훅 치고 들어오는 칼칼함 보다는 그냥 이거는 매콤하게 맛있다 그냥 그 정도만 나게 근데 얘는 잠깐만 맵긴 한데 혓바닥에 고춧가루를 한번 싹 뿌려주는 훅 치고 들어오는 매운맛이 처음부터 딱 느껴지면서 불닭게티 비슷한 느낌이 난다 아 맛있네요 맵기는 어느 정도냐 일반 틈새라면 보다 살짝 덜 매운 것 같고 불닭 비스무리한데 면은 안 불었어요 사실 아까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 불을 꺼거든 아 너무 맛있네 싹 해가지고 어 근데 막 심하게 맵지도 않고 불닭볶음면 먹을 때 정도로 웬간하게 그냥 매콤한 거 먹고 싶다 땡긴다 할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정도의 딱 맛있는 매운맛 자 카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냄새가 진짜 자극적이야 이거 살짝 국물 또 익게 끓여가지고 밥이랑 비벼도 뭐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그냥 카레였거든요 아 매운 카레도 맛있잖아 싹 와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게 일반적인 카레에서 매운맛만 추가된 느낌이 아니고 단맛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초딩 입맛 가지신 분들 중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감칠맛에 카레맛 이것저것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? 고춧가루 설탕 추가한 카레인데 조금 고춧가루보다는 좀 더 매운 거 막 청양고춧가루 그런 거? 와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카레 이거 최애 라면 중에 하나로 등극을 할 것 같아 아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매운 라면은 역시 불닭볶음면 계속 이게 많이 집어먹으니까 좀 칼칼한 게 세가지고 매운맛이 점점 올라오네요 먹으면 먹어서러 뭐 짜장 카레 조합인데 밥이 없다니 어떻게 뭐 다 해드려 치즈도 갖고 이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꼭 있을 거야 섞어서 먹어 주세요 섞어서 먹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유튜버 5년차 여러분들 잘 알지 어떤 맛일까요? 무슨 맛인데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무슨 맛이야 맛있는 맛은 아니다 따로 먹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다 치즈밥 치즈 치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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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칼칼한 느낌이 딱 이래요 뻥 안 치고 면을 딱 먹었을 때 매운 칼칼한 카레와 달콤함이 딱 들어오면서 그 사이를 치즈가 이렇게 딱 하면서 비켜, 인마! 빡! 하고서 평영을 해 진짜로! 드셔봐요, 진짜 그런다니까 이게 치즈가 고소한 맛이 나고 여기서 매콤한 맛을 갖고 있으니까 딱 밥만 걸쳐서 좋아요 치즈를 넣어서 먹는 건데 짜장도 맛있긴 한데 카레가 좀 더 맛있다 짜장보다 카레가 오히려 잘 어울리네요 두 번째 치즈 갑니다 너무 맛있다 한 가지 단점은 여름이라서 이게 더운데 더울 때 먹으면 땀이 많이 날 수 있겠다 육수가 아주 잘 자르네요, 내 얼굴에 햇반을 돌렸어요 얘도 반띵 딱 잘 해서 딱! 이렇게 반씩 이야, 이거 짜장밥이 제대로인데? 소스가 이야...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?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인다고? 네 아, 이거 맛있겠는데? 아, 이거 안 봐도 끝났네, 이거 짜장 양념에 밥을 비비면 단맛이 없어서 별 맛이 없을 것 같으면 짜장밥은 안 먹니?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네 아, 이렇게 해서 한 입 가야겠습니다 역시 탄수화물이 최고야 아,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을 섞었는데 그 이상의 조화와 맛이 나 자, 카레밥 갑시다 난 카레 한 표정 줍니다 카레가 미쳐서 너무 맛있어 밥을 마니까 딱 간이 좋아요 아까는 살짝 좀 짠 느낌이 있었거든? 한 입 먹어볼래요? 맛있지? 맛있지? 이건 이제 김치 올려서 먹어야죠 응 저게 남았어, 여보? 끓여먹어 이거 뺏어 먹지 말고 한 입 먹어볼래요, 여보? 한 입만 딱 들어줄까, 그럼? 응 짜장으로? 차례로? 아, 와이프가 먹고 싶다면 한 입 정도는 좋을 수 있어 아, 좀 더, 좀 더, 이렇게 짜게 퍼 오, 좋아 같이 살다 보면,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꽤나 계실 것 같거든요? 어, 꽤나 있네요 음, 응 내가 먹으려고 내 정량으로 딱 해놨는데 와이프가, 혹은 남편이 뺏어 먹는다, 안 뺏어 먹는다 뺏어 먹으면 1번, 아니면 2번? 아, 한 입은 먹을 수 있지 아니, 그럼요, 괜찮죠 근데 짜장도 한 입만 먹어볼까? 안 뺏어 먹는 분이 있다고? 그래도 내 신랑은 저 한 입 먼저 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정량이 라면이 2개예요 그러면은 3개를 끓여서 한 젓가락을 우리 와이프한테 줍니다 뺏어 먹을 거를 생각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 이상을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먹으려고 해서 딱 이만큼 먹으면 나는, 아, 배가 부른데? 요만큼이 덜 불러, 와! 이 서러움을 아십니까? 그래서 살이 들 찌는 거야, 괜찮아 그렇다고 합니다, 응 말 못하는 짜증이래 먹는 거 같다 치사하게 좀 그러면 그렇잖아 나는 분명히 몰랐어, 여보, 먹을 거야? 아니! 조금도 안 먹을거야? 난 지금 별로 배 안고파 한 젓가락만 딱 먹어볼까 짜장밥도 맛있다 근데 짜장밥도 맛있다 근데 2개 중에 나오려면 카레를 먹겠지 와아 자 그러면 카레밥 남은 거 싹 다 먹도록 하겠지 아우 잘 먹었습니다 이 반반 냄비에 대한 총평을 얘기해 드리자면 필요하면 사세요 끝! 반반 냄비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